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승욱입니다 금일가시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그냥 쏘쏘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렸구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지는 모습을 보여줬구요 코스피 시장을 주도를 해준 종목은 바로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입니다 그러면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 살짝 밀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같이 한번 주가 흐름 추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기본적으로 시장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피 1.18 코스닥 마이너스 0.4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7500억 코스닥은 양매도 2700억 선물시장 상방이었고 달러 선물 시장은 좀 아쉬웠어요 코스피 시장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차가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졌는데 굉장히 좀 선배적인 장세가 이어졌다 이게 좀 핵심이고 포인트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와중에 두산 애너빌리티는 프로그램 매수 29,000조정도 들어와 졌구요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 딱 들어와 주면서 좀 어설픈 모습을 현재 딱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두산 애너빌리티는 그냥 딱 수렴을 해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죽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를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해서 지켜보는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뭐 리포트도 좀 나와주고 이래저래 나왔었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준다라든가 아니면 여파를 줄 만한 키워드 자체는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결국 기관들의 수급이거든요 여기서 기관들의 수급이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기관들의 수급은 조금 더 들어와 줘야 되구요 여기서 특히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의 포지션이 만약에 매도 포지션으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계속 좀 찍어 누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관들의 포지션에 의하여 주가 자체가 반등을 보여줬는데 기관들의 포지션이 여기서 갑자기 바뀐다라는 뜻 자체는 이들이 지금 애매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애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투산 애너빌리티 티를 볼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지 마세요 외국인들의 370만점 매수 했다고요 이거 물량이 주가 올라갈 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쓰레기 같은 애들이에요 외국인들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수급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고정도까지만 지급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괜찮아요 주가 흐름 자체는 현재로서는 괜찮고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 생기면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릴 테니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되구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변동성 혹은 유의미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만 최대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흐름 체크를 해봤으니 고정도까지 이해해 주시구요 잘 아시겠지만 허빈지TV 주도주체험도 하고 있고 좋은 결과 먼저 내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출 맥고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무료체험 오프수익률 25% 정도로 보고 있구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두산 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구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다음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